어 이 앞에 사람 있다 저 앞에 사람 사는 데야 트리케아토스 뿔루 보인다 아까 그 사는 데 아닐까? 아 지금 사람 안에 있어? 아니 트리케아토스 뿔루 보인다 되게 야생인지 누가 키운 건지 모르니까 잘했어 그러면 죽여버려 나는 안 갈게 아니 와야지 너만 착한 이미지 갈 거야? 아니 혹시라도 나 죽으면 시몬아 여기 또 열려있네 다 죽여버려 들어와 나? 잠깐만 있어 봐 이거 밑에 거 그냥 부시면 터지겠는데 이거? 가능해? 이거 내구 이거 3000밖에 없어 이거 밑에 거 그냥 야 여기 철거해 씨 철거해 몰라 빡쳐 마모나 이거 마모나 이거 그래 그래 철거해 철거해 철거시켜 짐만 부숴 짐만 부숴 아 빡치는데 철거시켜 빡치는데 아 나 비제마나 툴렌다 빡쳐가지고 개같은거 안되겠어 다 죽여 철거시켜 시작할겨 무시어 무시어 무시어버려 그냥 시작할겨 아 불안차다 불안차 부숴 부숴 아 불안차요 시몬 위에는 다 터져지나? 한번 부숴봐 부숴봐 뒤에 거 무너지면서 우리 안좋지 안좋아 안좋아 그런거 없어 저 안에서 템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다 부숴버려 그냥 다 돼간다 사라 사라 아이 미친 아 형 아 이거 부숴면 돼 이거 부시면 몇백거 다 터지겠다 그러면 또 위에거 위에거 또 하나 해야될거 아냐 부숴부숴 이렇게 된거 아 몰라 몰라 화뿌리해 화뿌리해 걔같은거 부숴버려 그냥 부숴버려 그냥 부숴버려 누가 기절한거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방금 무슨 하하하하 기절한 소리 난거 같은데 뒤에 뒤에 공룡 뒤에 공룡소리라고? 뒤에 공룡소리라고? 설마 위에서 자고 있겠어 혹시 자리 삐져나온거 없지 가만있어봐 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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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내고 내고 거의 없어 근데 계속해 그냥해 그냥해 시몬아 입 닫어 닥치고 작업해 빨리 작업해 빨리 작업해 다 돼간다 다 돼간다 6천거 부숴버려 3천거 2개 부숴버려 훨씬 더 게이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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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바뀌는거 보일까 이거 3개인거 같은데 아 개같은거 어어어 어 형 왜그래 야 나 스테미라 때문에 기절한거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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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테미라 때문에 기절하며 여기서 형 죽으면 절대 안된다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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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되돌릴 수 없어 왜왜왜왜왜왜잠 망봐 망봐 능력 없으면 망봐 이거 조금밖에 안 남기게 아주 제대로 구원있다 그렇지 그래 야 작전 성공 작전 성공 작전 성공 아리 비었어 야야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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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인나마 안에 템 안에 템 몸먹나? 형? 나무 모아가지고 점프들 못 만들어? 안에 비었다고? 오, 안에 비었어 도자야 없어 이거 집까지만 만들었나 보네 이사람 어 그런가보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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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누가 하는지 모르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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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지랄구야! 이 맛에 생존 게임한다! 아 뿌듯하다 아 조자 왜? 시청자집이래 뭐? 시청자집이래 아 잠깐만 뭐? 시청자집이래 누구집? 하나구? 11일 입사인데 누구야 뭐? 시청자집이시라구요?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냈다 네 너도 맘은형이 계속 시켜서 했어요 바삭상 아니 근데 저번에도 저번에도 매니저 들였더니 아 죄송합니다 잘못만 했어요 내려주세요 이랬거든 어 이거 이거 낚시 들어와 처형해 자세 잡아 근데 이러다 진짜 시청자 말고 진짜 집중이래 어떡해 마지막 최후의 아이컨 때 이놈아 너의 주인을 탓해라 다 서 시몬아 서 아 진짜 나가자 서 아니야 패스 죽이지 말자 패스 죽이면 이름부터 뜨잖아 시청자들 아니었든 간에 이름부터 뜨잖아 그래그래 만약에 그게 시청자가 진짜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결미를 잡고 진짜 살려준지 알아나